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, 요긴한 날씨입니다. 오늘도 파란 하늘에 구름 사이로 가을 햇살이 내리고 있습니다. 그만큼 자외선은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외출하실 때 차단제나 모자 등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으로 낮에는 약간 덥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밤이 되면 또 금세 선선해지겠습니다. 당분간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.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. 홍지화였습니다.